아이씨... 옆집 아줌마 지금 지금 만큼 일나가시네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이거 하이트로콜라이드 아이씨... 오른쪽에 어... 꽤 있어 오른쪽에 그 빨간 빨간 스팟이 어... I guess it goes in it burns up the oil 쫙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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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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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쉽게만 지는 것 같아. 쉽게만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Like dead skin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뭐 뭐 skin disorder 뭐 skin cancer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뭐 건강하니까 그건 안 생기는 것 같고 그게 메인 reason인 것 같아 dirty skin 와우 아니왜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어저께 메뉴뉴 falcon Formerly gifted 손을 받았지? 이거는 원래 원래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는데 맞는거야 그치? It was meant to be predestined 그치? 그치? 그... 그니까 어루미늄... 어루미... 밀레니엄 falcon 음... 물... 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음... 찾아보니깐 안된대 모리피케이션 해야된대 모리피케이션 근데 픽션이니깐 어... 뭐... 모리피케이션 하면 될거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샀다가 찾은거야 이거 이거 그거 샀다가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찾은거야 그거 내가 이거 이거 내 피부가 내 피부가 내 피부가 지금 어... I don't look 20s 30s 어... 지금 한... 이 정도 피부 관리하면은 30s 40s 이 정도 피부가 좋은거 같애 30s 40s 이 정도 피부가 좋은거 같애 30s 40s 하... dark spot dark spot dark spot anyway 어... 막 이거 쁑... 그... 저... 하이도콜라존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기름을 없애버리고 없애버려 그리고 그.. 이제 빨간 빨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빨간게 없어지면서 플랫! 돼버려 오늘 그냥 간단하게 된장찌개에다가 그냥 계란하고 소세지 하고 밥 그냥 레귤러 레귤러 밀 뭐 먹을라고 으흥 좀 재밌게 axle 어저께 뭐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아아... I guess I knew... It imploded... I immediately imploded 그래서 뭐 기회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거 찾았고 그리고 그리고 I guess they had same technology about the same technology 어... We did now 어... 지금 우리가 있는 것과 똑같이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지금도 rock, jar, pottery 같은 거 그루나이트, pottery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미신이다. 어디 갔냐? 공장이 뭐 어디 있었겠지? 그 만드는 공장이. 기계, 기계니까 기계. 공장 같은 거였겠지? 그거는 없어지고 이제 pottery만 남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것 같이 좀 해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pyramid도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만든 것처럼 add 해가지고 쓰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grave, pyramid가 grave가 아니고 무덤이 아니고 에너지 만드는 device였다고. 무슨 뭐였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죽은 왕을 집어 입고 무덤까지 쓴 거라고. 그러니까 confusion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에너지 만드는 기기라고. 기기. 에너지 만드는 기기. 기기.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지금 pyramid 만들 수 있잖아. 마만먹으면. 근데 이렇게 안 만들지. stupid. why would you make a building like that? it's dumb. 근데 에너지 만드는 device면 만들 필요가 있지. 한 10배 더 힘들어도. 그치? 근데 다음 저상에 이런 똑같은 pyramid concept으로 에너지 기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기를 줄 거라고. 지금 전기는 뭐 free. really free.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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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일 거라고. 내가 영어로 하면은. 어저께 내가 영어로 하려다가. 어 내가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지. 영어를 힘들어하지. 어 내가 영어로 하네. 확인말로 해야지. 영어로 하려면은 opponent. 상대방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 그 사람이 맞춰가지고 영어를 하거든.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은 같이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못하면은 같이 영어를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영어를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 대화하는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 내가 back and forth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영어 스킬은 되게 low라고. low. 낮다고. 그러면서 어 내 영어가 되게 낮네. 그러면서 어 내가 영어를 왜 하지. 한국말로 해야지. 한국말로 바꾼다고. 그치? 근데. 한국말로는. 한국말로는. 한국말로는 low. low. 지금 내가 말하는 한국말로 되게 low라고. 왜냐하면 내가 무슨 변호사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사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변호사 하고 의사 하고 얘기 못하지 내가. 뭐 들을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들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한. 60% 70% 이해할 수도 있어도. 대화는 못하지. 근데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수준도. 한 1학년 2학년 3학년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래도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렇게 돼있고 저 전기팬도 주어보다가 좀 더 큰 거 같아 2에 놔두고 쓰면은 뜨거워져 더 뜨거워져 뜨거워지면서 기름이 말라 그러면서 또 스텍이 돼 그러니까 2에 놔두면 안된다는 뜻이야 1에 놔둬야 된다는 뜻이야 2에는 뭐 1시간 2시간 4시간 놔둘 수 있겠지 근데 2에 안 놔두는 게 좋아 그치? 그러면은 저 50W모로는 1에 놔두고 1이 제일 좋은 거라고 그치? 레벨 1에 그러면은 50W이니까 뭐 한 18W 정도 쓴다는 얘기라고 그러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정도 싸구려 빼는 1에 놔두고 써야 돼 1 그치? 그럼 생각해봤어 50W가 아니고 100W면은 100W를 갖다가 내가 1에 놔두고 쓰면은 100W를 내가 2에 놔두고 쓰면은 괜찮은가? 괜찮을까? 괜찮을까? 100W 저거 50W야 100W모로 있어 Let's say 200W 내가 원에 놔둘 수 있어 그러면은 200W니까 원에 놔두고 쓰면은 10W하면은 뭐 70W 쓴다는 얘기지 그치? 70W 그러면은 괜찮은가? 근데 70W가 필요가 없어 뭐 뭐 70W가 왜 필요해? 팬은 팬 쓰는 건데 그러면은 200W를 갖다가 반에 또 3이나 뜨고 있어 그러면은 100W 쓴다는 얘기 그럼 괜찮은가? 뜨거지지 않나? 뜨거지지 않을까? 뜨거지지 않을까? 뜨거지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니깐 Maybe 100W 팬을 사가지고 1이나 2에 놔두고 쓸 수 있다 2에 놔둬도 괜찮다 뜨거지지 않는다 그게 정답일 수 있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팬은 다 싸구려 팬이기 때문에 1에 놔두고 써야 된다는 얘기라고 2에 놔두면은 기름이 말라버리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기름이 말라버리고 기름을 계속 쳐줘야 돼 그치? 그 얘기는 싸구려 칩 모르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50W는 싸구려 모르라는 뜻이라고 그럼 100W로 가면은 2에 놔둬어도 된다 그러면 200W는 200W는 약간 폴롱 오래 쓰려고 하면은 10시간 씩 20시간 씩 쓰려고 하면은 그렇게 쓰는게 없잖아 그치? 뭐 모르를 갖다가 막 20시간 씩 돌리고 그러는 거는 거진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니까 이 계산은 만약에 내가 선풍기를 24시간에 돌리고 싶어 20시간 돌리고 싶어 빨리 돌리고 싶어 그러면 100W, 200W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2에 놔두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은 안 뜨거워지고 빨리 돌아가고 괜찮다는 뜻이라고 그게 logically make sense 근데 이 싸구려 팬은 2에 놔두고 쓰면 안 돼 3에 놔두고 쓰면은 6개월도 못써 1년도 못써 그리고 고장나고 소리 나기 시작하면은 어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은 싸구려 선풍기라서 그러는 거야 싸구려 선풍기는 1에 놔두고 쓰는게 정답, 정답이다 이거다 이거지 자 밥하고 된장하고 한 두편 드리고 치킨을 치킨을 13 1213을 치킨을 3개를 오도했는데 3개 오도했으니까 오는대로 하나 먹고 두개는 그냥 뭐 일주일 2주일 이따 먹고 뭐에 하나 집착해서 그 미신의 도사가 돼야 돼. 내가 얘기하는 거는 FAN의 도사가 되라 이거라. FAN. FAN의 FAN. 어 나 마이크로웨이브의 도사되고 싶어. 마이크로웨이브는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는 계속 쓰지 않잖아. 힘들어. 알아내기. 그럼 나는 컴퓨터 만화로 메스터를 할거다. 컴퓨터 만화로도 힘들어. FAN이 제일 쉬워. FAN이 제일 쉬워. 왜냐면 FAN은 계속 쓰는거기 때문에. FAN은 원회도 쓰고 투회도 쓰고 뚜렷도 쓰고 스무려시간도 쓰고 열시간도 쓰고 이렇게 막 계속 매일매일 에비데이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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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낼 수 있다고. FAN의 마스터가 되면은 다른 기계도. 그럼 뭐야. 자동차도 뭐야. 자동차도. 그 말은 자동차도 24시간 쓰면 안 돼. 24시간 쓸래? 그럼 30%만 써. 30%만. 그러면은 데미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야. 근데 그냥 레귤러 차야. 그러면은 레귤러 차로 24시간 쓸거야. 그러면은 30%만 써. 그러면은 데미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야. 근데. 근데 싸구려. 레귤러 차. 싸구려 차를. 숭내시간 반에 쓰면은 고장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고장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FAN의 마스터를 하면은 다른 기계들도 다 마스터하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FAN은 뭐 도세 됐어. 도세 됐어. 뭐 도세 됐어. 뭐 내가 있는 FAN은 영국. Forever. 쓸 수 있어. 저거. 저거. Air Circular도 1&R2 쓰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그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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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r fan. oscillator fan. 저것도 1&R2 쓰면 문제가 없어. 다. 다 1&R2 쓸거야. 1&R2 쓸거야. 그. 저거. 저거. 그. 윈도우에 있는. 저거. 윈도우에 있는 저거는 더울때 2&R2 놔두고 쓸거야. 왜냐면 내가 저걸 테스트 했거든. 저거 어떻게 쓰냐. 저걸 작년에. 작년에. 2&R2 놔두고. 3&R2 놔두고. 담새로 돌렸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거 보면은. 저거는. 음. 모다가 좀 좋은건가? 모다가 좀 좋은건가? 그리고 2&R2 놔두. 10시간을 써도. 뭐. 무리가 없나? 음. 그렇게 볼 수 있을거 같아. 어쨌든. 1&R2 쓰는게 제일 좋은거야. 그치? 그니까. 자동차도. 100마이 달릴 수 있어. 그치? 100마이 달릴 수 있어. 30마이 달리는게. 제일 좋은거야. 30마이 달리는게. 모던. 모던은. 그렇다고 봐야된다는거라. 그치? 아니면은. 잠깐잠깐. 100마이 달리는데. 5분. 10분만 써. 5분. 10분만 써. 100마이 달리는데. 5분. 10분만 써. 그러면. no problem. 문제없는거야. 그치? 그렇게 성인이 나간다고. 안내.